1, 2, 3, 뿅! 어! 대박! 또 니큐니큐 열매잖아! 아, 흐쩌! 아우, 다 왔다! 안돼! 또 배가 부서졌어! 아이, 모르겠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자, 그럼 여기다가 배에 묘지를 만들어줄까? 우리 배 여기에 잠들다! 안녕! 아,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가야되나? 어! 잠깐만! 앞집에, 뒷집, 기말배? 할아버지, 오늘은 왜 또 여기 있어요? 뭔 소리요? 난 여기서 널 처음 보는데! 어? 이상하네? 아니, 근데 어쨌든 오늘은 무슨 일이에요? 그래야, 오늘은 이 레일을 타고 가면 되요! 엄청 간단하지? 우와! 아니,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는데? 허허, 이 할애비를 못 믿는겨! 아, 아, 네! 흠, 이 레일을 타고 가면 너가 모험을 할 때 꼭 가야 할 곳이 나오는구만! 아, 알겠다! 그 생선섬이요? 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행운을 빌어! 아, 알았어요, 할아버지! 근데 오늘따로 왜 이렇게 친절해? 불안하게! 아, 이럴수록 더 불안하단 말이야!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 어? 마침 딱 레일이 하나 남았네! 자, 그럼 이걸 밀어서 호쩌쩌쩌쩌! 타고 가자! 간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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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이 저기인데 저걸 어떻게 먹어! 뭐야! 호쩌! 빨리 빨리! 호쩌! 빨리 빨리! 숨어 숨어 숨어! 호쩌! 여기다 숨어 안 보이겠지! 아니, 보이잖아! 안 돼! 숨어 숨어 숨어! 어! 피했다! 어우, 살았다! 근데 오늘은 상자가 두 개네? 뭐야, 악마 열매 두 개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가? 자, 그럼 하나부터 까볼까? 하나, 둘, 셋! 아! 안 돼! 꽝이야! 이게 뭐야!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까볼까? 하나, 둘, 셋! 뿅! 어! 대박! 또 니큐니큐 열매잖아! 우와! 난 오늘 무적이다! 자, 그럼 저 거인을 한번 잡아볼까? 자, 니큐니큐 열매를 먹을 겁니다! 원, 투, 쓰리!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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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아, 맛없어! 역시 악마 열매는 맛이 없구만! 자, 좋아요! 그럼 간단하게! 우루스 쇼카! 헐! 헐! 해군을 다 잡았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 이 곰발바닥으로! 뺨 때리기! 어, 쫓아온다! 도망가! 우와! 짱쎄! 어, 살려줘!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너무 빨라! 도망갔다! 좋았어! 다시 한번! 우루스 쇼카! 좋았어! 아, 거인적 별거 아니구만!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어인섬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쪽을 쭉 따라가봐야겠다! 가자! 어? 여기도 있잖아! 헉! 긁었다! 헤드 호아! 잘가! 하하! 자, 가자!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루스 쇼크! 어, 어! 어, 안돼! 길을 끊었어! 어, 빨리 건너가야 돼! 물이 차오르기 전에! 우와! 아, 깜짝이야! 아니, 무슨 패드를 썼더니 바로 아래에 떨어져! 자, 다시 한번! 헤드 호아! 잘가! 좋아, 좋아! 어, 어디로? 좋아, 무시하자! 가는 거야! 맨손 펀치! 양털 펀치! 양털 펀치! 어, 우루스 쇼크! 어, 어! 바닥물 차오른다!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역시 양털 펀치는 아직 안 좋구만! 자, 다시 한번! 패드 호아! 잘가! 좋아, 좋아! 검은색 양털 펀치! 양털 펀치! 빠세이, 빠세이! 오, 깜짝이야! 허자, 허자! 다시 한번! 잘가! 허자, 허자! 빠세이, 빠세이! 패드 호아! 좋았어! 다 잡았다! 자, 덤벼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만! 가자, 가자! 허자, 허자, 허자! 자, 그럼 반블럭 펀치! 펀치, 펀치! 반블럭 펀치! 내가 자랑하는 반블럭 펀치! 이어서 패드 호아! 잘가! 어째까지 날아갔네? 자, 그럼 중간쯤에다 우루스 쇼크를 지금 두 마리를 한 번에 다 잡겠지? 우루스 쇼크! 좋았어! 허어! 우와, 거의 다 다 잡았잖아! 자, 그럼 이쯤에서 패드 호아! 잘가! 자, 마지막! 양털 펀치! 팔콘! 펀치! 도망가, 도망가! 어어! 근데 이렇게 해군한테 당하는 건가? 받아라! 페드 호아! 자, 이거! 우루스 쇼크! 만세!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나는 짱쎄다! 아, 역시 역시 니큐니큐 열매는 강하다니까? 군발바닥 열매라 그런가? 어? 뭐지?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중에서 만나요! 어인섬으로 출발! 가자! 가자!